자, 유리씨 앞으로도 와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와 줄게 되어서 반갑고요. 간단하게 많은 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저 아저씨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굉장히... 행사는 행사이니만큼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고 저도 이렇게 메이크업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오늘 왔습니다. 네, 여러분 전시회 다들 좀 재밌게 즐겨서 지켜봐 주시고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둘러보지를 못해가지고 어떤 작품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모티브로 이렇게 작품이라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어떤 작품인지 저도 되게 기대가 되네요. 이런 작품을 좀 반응해가지고 확인해주세요. 또 많은 기자분들에게 시선 처리도 역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눈이 들게 지금 화장하시는 거와 비슷하십니다. 화장품을 직접 받았어요. 화장품이 모조라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작품을 가르쳐 드리면요. 지인이라고 유학해서 시작해봤는데 이렇게 기호처럼 고조 태양의 상징을 부르십니다. 미술을 많이 그리시고 하시죠? 저는 많이 사랑해요. 작가들 고생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만나서랑 같고요. 이효리씨가 친절하게 성함을 여쭤보면서 사인을 해드리고 계십니다. 정장을 입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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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